이 년새끼들은 그냥 마그마를 아마 이 대기 왜 안들어와 피즈야 이 씨발라마 어? 어 이거 아닌데? 어 이거 타이밍 이게 아닌데? 어 이게 아니었는데? 아무것도 못잡고 어어? 어어? 웃으시라고 한겁니다 여러분들 웃으시라고 웃으시라고 한겁니다 여러분들 웃으시라고 한 번 더 진짜 됐잖아요 여러분들 아 진짜 너무 심심하길래 웃으시라고 아 진짜 이건 내가 씨발 잡으려고 했으면 잡았지 솔직히 웃으시라고 안갑니다